갈색을 죽이고 경크 그렇지 와 경크 흰색이네 노노노노 흰색 맞음 흰색 맞아요 아까 주황님 몰아간거 침플이에요? 침플 재밌냐? 와 뻔뻔한거 봐 안녕하세요 혜안이올시다 오늘 해볼것은요 맞습니다 아 배아파 아 화장실 어디야 아 아 안되는데 아 아 아 카타르시스 아니기 아무가스 오늘 해볼 닉네임은 진지하게 게임 암레스키 진지하게 게임 암레스키 이다은 김효린? 야 이다은 김효린 니네 친구냐? 니네 침플이냐고 어? 친구지 침플은 아니지? 학교친구 아니 학교친구 아니 어 알겠는데 둘이 침플하냐고 아니 아 아니야? 오케이 니네 어디 학교야?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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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는 선서할 때 성! 서! 이렇게 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노잼이네 하하하하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존노잼은 좀 어 존노잼! 자! 제가 진지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진지하게 추리해 볼게요 여기 일단은 도랑 도랑 아까 갈색 노 어? 무슨일? 노벤? 어 아까 노랑이랑 갈색이랑 같이 있긴 했는데 노랑하니? 나 찍어 노벤트라고? 쓰읍 뭐지? 일단 노랑 한번 해볼게요 과연 갈색이 맞을지 어? 뭐야? 여기 갈색은 일단 시민 그러면 갈색이랑 같이 있어야겠다 미션 하나씩 해주면서 됐다 여기 흰색 없고 아 쟤 아무도 안 죽었나봐요 어? 갈색 자 일단 다들 동선 얘기하세요 동선 듣고 나서 말씀드림 와 갈색이 죽어버렸네 갈색이 가장 확 쉬었는데 저 그 산속들 때 다 모였잖아요 그때 전 그냥 밑으로 내려갔어요 검정 흰색 님도 동선 말하세요 아까 다 모였을 때 갈색이 어디갔지? 전기실 미션하러 갔어요 관리실에서 흰색 미션하는거 보고 사보 터져서 고치러감 저도 검은색님 미션하는거 봄 아 누구지? 아니 벌써 투표해 나는 파랑 같아 왜냐면 아까 파랑 동선 자체가 의미없는 동선이 많았거든요 전기실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가벼운 승리 아! 아니아니라 아닙니다 왜 안 돼? 네 오 성실 조용히 하세요 이번판 크루와 이속 너무 빠른데? 여기 어 초민연 초민연 노파핑 초민연 어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경크 경크 빨리 허어어 아니 실화야? 나 죽은거야 나? 얘들아 아 나 죽었구나 아 동시에 눌렀어 내가 누르면서 죽었어 나 누르자마자 죽었어 검 왜? 어 어 속 터져 얘들아 주황이라고 어 속 터져 쉿 크루와 보자 검정 핑크 노랑 내려가고 어 임포스터 뭐하지? 아직 킬이 안났네요 어 뭐하는거지? 임포스터? 뭐지 되게 이거 비폭.. 비폭력주의자 임포스터야? 뭐하는거지? 되게 착한 임포스턴데 평화를 사랑하는 임포스턴가? 왜 킬이 하나도 안나지? 원래 제가 첫 턴에는 미션을 잘 안하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의심받겠어 어어? 어어? 어어 연두 연두 온다 어어? 이거 연두다 자! 심판의 시간입니다 민경크 저는 누가 잡았는지 보았어요 민경크 외칩니다 민트 민트 뭔소리야? 아니 민트래 아니 잘못 말했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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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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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아니 아니 민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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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야 연두 연두야 아니 민트라 해가지고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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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유곤이가 cctv에서 잡고 의무실로 벤트탑 자 유곤이부터 가자 응 유곤이는 임포스터입니다 좋아요 민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어 미션 뭐야 미션으로 끝나도 되겠는데 다 모였나요 여기 미션 해주면 안 끝나네 누가 아직 미션 안했나보다 어이구 문단속 보소 지금 임포스터가 미션이 얼마 안 남은걸 예상하고 똥추리 탈수도 있어요 아 문 닫고 난리도 아닙니다 음 미션 승리 아 민트도 맞았네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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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한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일텐데요 여기에 지금 보.노.주.갈 있습니다 그래서 불 한번 끄면은 좋을텐데 죽이고 제가 신고할게요 여기 관리실 다들 동선좀 말해줘 어 어디가 나가지마 이유는 없지만 님 같아 감성추리 하지말고 동선 말해줘 이유는 물어보지마 뭔소리야 민국 검정 노랑 인포야 둘이? 아니 무슨 이유는 없어 아 근거도 없이 동선 말하라니까 일단 킵하자 오 다행이다 아니 중퇴 너무 많아 중퇴에다가 한 명을 그냥 감성추리에다가 나는 왜 죽는거야 나 분명 분명 2 x 2 였는데 왜 죽는거야 어? 단였잖아 허아아아 전판에는 제가 너무 쉽게 감성추리 당했는데 이번엔 쉽게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 척 앵 앵 다음 pai 볼게요 나오고 어! 우리 같은 표현이 나간거 같은데 방금? 와 큰일났다 이거 어어! 어! 어 나 방금 킬 잘못 눌렀는데? 타이밍 뭐야? 뭐야? 아하하하 그냥 그 민트 아니 저 방금 이게 Q가 누르면 킬이 되거든요? 방금 잘못 눌렀어요 탭을 눌러야 되는데 Q를 눌러서 타이밍 보소 민트 아까 향해실에 있는건 봤음 자 한마디 거들어주고 나 달고 아니면 주황가 자 민트 한번 걸어볼게요 아 근데 이거 같은팀에 한명 나가가지고 아 쉽지 않겠는데? 일단 민트는 간거 같아요 민트 가면은 1대4 그리고 주황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스 또 익명투표네 게이득 아이고 방사장 들어가세요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11초 남았네? 자 흰색이 불렀습니다 이제 주황 몰아가겠죠? 아니잖아 아니잖아 찌찌뻥 나 확시야 주확시라고? 아 주황 확시 봤나봐 아 이런 아 이거 흰색까지 확실하고? 일단 킵하고 보러가자 보고 아 보한다고? 그럼 나도 보에 한표 하하하 개꿀 자 그럼 이제 4명 남았죠? 갈색이 나 의심했잖아 갈색을 죽이고 경크 띄우자 갈색을 죽이고 경크 그렇지 와 경크 흰색이네 노노노노 흰색 맞음 주황님 올라가고 흰색이 죽였어요 저 믿어주세요 제발 흰색 맞아요 아까 주황님 몰아간거 흰색인거 알죠? 침플이에요? 아 침플 재밌냐? 야 주황 침플 재밌냐고 와 뻔뻔한거 봐 너같은 놈들 때문에 어몽어스가 망겜이라고 불리는거야 와 전판에는 감성추리에 당하고 이번에는 침플에 당하고 그래 나다 아 아 아 아 아 침플 극혐 야 니들 침플하니까 재밌냐? 나를 왜 잘라 너랑 주황이랑 잘라야지 이방 침플 방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가세요 여러분들 노랑이랑 갈색이랑 침플 방이 침플 가리 누구입 야 연두랑 노랑이랑 침플임 와 악랄한거 보소 와 얘는 새까맛 바꾼다 와 나갔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 정의 티비 오우 속이 더 시원하네 이소 아 아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